그래서 이제 연결사죠 하지만 하면서 테크놀로지컬 언슬러트 of the today's world 오늘날의 맹공격이 나옵니다 맹공격 테크놀로지컬 언슬러트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기술적으로 맹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가득 차게 될 수 있다고 됐는데 얼쏘라고 또한 나오죠 또한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아마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데이빗 락이라고 나옵니다 바위씨네요 바위씨는 Your Brain Work 이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Fast Nighting Detail로 Intricate Mechanical Brain on Creativity and Stress 창의성과 스트레스에 가하는 이 뇌에 엄청난 그런 복잡하고 아주 미묘한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설명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를 들어 압니다 Subdescribed Happy People 스스로가 엄청나게 행복하다고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죠 여기까지는 뭐가 나왔냐면 창의성 행복도 뭐 이런 식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 우리 칠판의 5번 다시 한번 봐야죠 이게 뭐라 그랬지? 글의 응집성으로 뭐가 중요하다? 같은 주제와 같은 소재끼리 묶이는 경향이 있다 근데 지금 주어진 문장 읽었을 때 기술이 나왔는데 첫 줄까지 읽었을 때 기술이란 말은 거의 나오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쵸? 어 오케이 그 상태에서 1번 다시 가는 거야 We now know that 했고 그 다음 문장 가는 거죠 스트레스는 감소합니다 우리의 Cognitive Resources 즉 인지적 자원을 깎아먹는 거야 반면에 Mindfulness 마음이 가득참이라고 하는 것 요거는 요즘 용어 중에 마음 챙기기라는 단어인데 들어봤니? Mindfulness 마음 챙기기 몰라요? 마음 컨트롤이요? 마음을 컨트롤하면 마인드 컨트롤이겠죠 그러니까 Mindfulness 못 들어봤어? Mindfulness 못 들어봤어? 네 마음 챙기기라고 하면 요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Toward State 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향한 상태로 분리워지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뭐냐면 Openness to Possibility 가능성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는 좋은 거고요 빨간색의 밑줄은 파란색의 밑줄은 나쁜 겁니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다른 거 신경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지적인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니까 시험 보기 5분 전에 공부가 잘 되냐는 거죠 잘 된다고 느껴지는 거지 실제는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 공부한 거 나와서 맞춘 적 있어요? 그거 맞추고 나머지는 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고 마음 챙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의 어떤 Toward State 좋은 것이라 불리워지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2번 옆에 In this condition 찾아보세요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호기심이 생기고 Open Mind가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컨디션이 바로 Mindfulness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2번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어떤 일에서 Thriving 번창하게 되는 훌륭한 속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뭐가 안 나왔느냐 기술이 안 나옵니다 주어진 문장에 나왔던 기술적인 맹공격이 나오지 않아요 신경과학은 우리에게 대절을 말해준다 창의성과 Engagement 어디에 참여하는 것은 Our sense of people for making people happier 사람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핵심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자리에 뭐가 나와 있는지 봅니다 Plug-in 찾아보세요 Long hours, hard work, high pressure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죠? 지금 4번 전까지는 창의성 그리고 어디에 속하있는 애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하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오래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높은 압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 못 가면 망합니다 이런 말 오늘 5시간 수업하겠습니다 이런 말 숙제는 수능특강 10번 써오는 거예요 이런 말 이런 것들은 어때? 최악이 되는 거지 그죠? 무엇으로? Plug-in 되어짐으로써 이게 무슨 말일까요? Plug-in Plug-in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을 주어진 문장에서 한 단어로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Technology Why? 플러그가 꽂혀있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교재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볼래? 스크린에 보면 앞에 있는 얘가 누구예요? 전치사라고 하는 거죠? 보여요? 전치사 다음에 누구 써요? 동명사 쓰죠 동명사 들어봤어? 동사야, ing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얘는 부사라고 permanently 그죠? 그리고 앞에 있는 빙 앞에 누가 계셔? Our 제가 누구지?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구적으로 인터넷이나 전기 같은 것에 플러그 있는 상태니까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얘가요? 퇴근했는데 부장님이 카톡 보낸다고요 어 야 미안하다 서류 좀 빨리 보낼 수 있어? 언제까지요? 20분 안에 이런 거 있지?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죠? 압박이 있는 거지 이번에 뭐 실적 봐갖고 몇 명은 잘릴지도 몰라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월롤롤롤롤롤 힘들어지는 거지 그치? 그런 것들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건 부정적인 겁니다 주어진 문장이 얘기했던 같은 주제 소재끼리라고 하면 4번 앞에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지만 4번부터는 기술 같은 게 나온 거죠 그게 위에 있었던 주어진 문장에 있었던 기술적인 맹공교육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4번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나요? 정답으로 4번을 풀어봤습니다 그다음 문장은 내용만 읽어보겠어요 랩탑의 도입 오케이 랩탑 누구예요? 기술 하이스피드 인트넷 어때요? 기술 모바일 테크놀로지 어때요? 기술 소셜미디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훌륭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훌륭한 장점도 제공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우리 어떤 상태를 닫아버리고 오토파일럿에다 두고 우리를 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이기도 하다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요? 소셜네트워크 이런 것까지도 마찬가지다라는 면에서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끝